여행지 굴참나무죠? 어디에 갈참나무 신갈이네요 갈참나무 갈참나무는 이런 무늬가 있고 이렇게 눈꽃 무늬가 있어요 자작나무 같은 그런 눈꽃 무늬가 있습니다 너무 신갈 나무죠? 이거는 갈참나무죠? 그리고 이파리가 많이 매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눈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게 가지가 낙지하면서 항상 되죠 갈참나무 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면서 나왔네요 싱갈나무 아카시나무 뒤로 갈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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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참나무죠? 싱갈나무 이건 불참나무 싱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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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참담우 싱갈나무 싱갈나무 있다고 생각 했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팥배 나무 이건 뭐 칼참나무죠? 팥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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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남